아침에 제가 제 스토리 저한테 미리 얘기도 안하고 마치 자기 거 마냥 자연스럽게 본인 병화라는 분이 자기 스토리에 올려놨더라고요. 근데 그 글을 내가 아침부터 그런 영상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영상을 올려긴 했는데 솔직히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내가, 나는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. 아무리 타인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걸 직접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대충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. 그 병화라는 사람도 직접 만들어봐서 알겠지만 남의 거가 맨날 뺏기는 사람들은 몰라. 하지만 자기가 창작을 해서 올리는 사람들은 달라. 근데 그걸 거져먹기 식으로 그렇게 업로드하는 거는 절대 용서 못하지. 그랬어요.